컬러 손잡이 내열 유리컵 2,000원입니다. 410ml 용량의 열에 강한 내열 유리컵으로 손잡이의 컬러 포인트를 주었어요. 가벼운 내열 유리 소재라 뜨거운 물도 가능하고 전자렌지와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차가운 음료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어요. 투명하고 가벼우면서 컬러 손잡이가 멋스러워 커플잔이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도 갬성있는 물컵으로 드시면 좀 더 습관적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라탄 소품정리암 1호, 1,000원입니다. 칸칸이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정리암이에요. 화장대 위에 잘 세워지지 않는 제품들을 정리하기 좋아요. 립밤과 헤어롤도 보관해두면 찾기 쉬우니 화장대 위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믹스커피나 티백들도 먹기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회사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필기부나 사무용품 등 책상 위에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칸칸이 분류되어 있어서 본관 활용에도 좋습니다. 작은 소품들을 찾기 쉽게 정리해두니 책상 위가 한결 깔끔해졌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리모컨들도 제자리를 찾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착식 욕실 수납함 2,000원입니다. 간편하게 부착하는 투명 수납함으로 끼웠다 뺐다 슬라이드 형태의 홀더호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닥면엔 배수구멍이 있어 물이 쉽게 빠집니다. 부착할 면을 깨끗이 닦아준 후 걸어둔 스티커에 비닐을 떼고 붙여주세요. 공중부양시키니 청소하기도 편하고 세면대가 깔끔해졌어요. 앞으로 쏠리는 현상도 없고 공간도 넓어서 좋습니다. 제한하중도 4kg까지 가능해서 튼튼해요. 물빠짐이 좋아 건조도 빠르고 무엇보다 투명해서 깔끔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용하기 좋으니 튼튼하고 심플한 아이템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타월꽂이 3개 1,000원입니다. 3개가 한 세트인 부착식 다용도 꽂이로 말랑말랑한 소재라 손가락이 긁힐 걱정이 없어요. 주방에서 핸드타올이나 행주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굴곡이 없는 평평한 곳에 붙여주시고 주방 장갑도 걸어 한 손으로 쏙 빼서 사용하니 좋더라구요. 욕실에서도 아이들 키에 닿지 않는 수건을 대신해서 아래쪽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 문이나 구석진 곳에 붙여두고 발수건도 보관해보세요. 간편하게 꽂아두니 깔끔합니다. 원터치 도어 스토퍼 5,000원입니다. 발로 밟아 손쉽게 고정해제하는 현관 말발굽으로 나사모 3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뒷면에 설치 사이즈가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희 집은 스토퍼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올릴 때마다 여러 번 시도를 해야해서 번거로웠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더러워지고 흠집이 생기기도 해요. 오래되어 헐거워지기도 해서 교체하기로 했어요.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무패킹 전체가 닿도록 돌려서 높이 조절을 해주세요. 발로 가벼운 터치만으로 쉽게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름에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게 되는데 맨발로 스토퍼를 들어올리게 되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젠 원터치로 신발도 내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토끼 모양 보풀 제거기 5,000원입니다. 길이가 16cm인 모든 옷감의 보풀을 제거하는 귀여운 토끼 모양 보풀 제거기에요. 배터리는 커버를 분리한 후 넣으면 되고 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니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간편하게 문지르기만 하면 보풀이 싹 제거되고 원단 손상을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관리해줍니다. 이불 패드도 보풀이 생겨 사용하기 불편했는데 다이소 보풀 제거기를 사용해보니 잘 되더라구요. 넓은 면적도 간편하게 쓱쓱 문지르니 신경쓰이던 보풀이 잘 제거되었어요. 단점은 충전식이 아니라 건전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니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4구 헬스장갑 2개에 5,000원입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져서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맨손으로 기구운동을 하면 구둔살이 생겨 장갑을 착용하는데요. 이 장갑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밴드 형식이라 본인 손목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패드로 안전해서 운동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밴드로 편안한 착용감과 손목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 외에도 등산, 자전거, 낚시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땀에 젖은 헬스장갑을 뒤집어서 벗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이 장갑은 손등이 오픈형 구조라 통기성이 좋고 쿠션감이 있어 구둔살을 방지해줘요. 손바닥에 논슬리 패치가 미끄럼을 방지해주어 안전하고 운동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찍찍이 테이프로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 편합니다. 착용감 좋고 손목 보호 기능도 있으니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리본핀 액세서리 2,000원입니다. 다이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헤어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리본핀으로 특별한 연출 없이도 쉽고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머리 묶음이에요. 단정해 보이고 겹식 있는 자리에서도 어울리는데요. 머리끈 없이 핀으로 고정이 아주 잘 돼서 착용만으로도 분위기 있는 헤어스타일이 됩니다. 리본핀 하나로 여성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쪽에 연출하는 방법으로 한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리본핀을 옆쪽에 꽂아주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버건디 컬러라서 데일리 룩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뒷모습을 보아도 너무 튀지 않고 밋밋한 헤어를 예쁘게 커버해줍니다. 쉬운 스타일링으로 귀여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 전체의 묶음이에요. 먼저 원하는 위치에 끈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리본핀을 위쪽에 살짝 꽂아주세요. 머리를 잡아당겨 끈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머리색이 블랙이어도 포인트가 되고 저처럼 브라운색이어도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이 돼요. 묶는 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리본핀은 연출하기도 쉬우니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예쁜 하루 보내세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봄은 설레임이 가득한 계절인 것 같은데요. 따스한 봄기운처럼 웃음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